물건 모래 물건 모래 물건 사막 물건 사막 물건 모래 물건 사막 신분당선 잘걸 신분당선인데 왜이렇게 많이 묻었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응 어 아 이거 색칠하지 이거 색칠해 바다 어 지금 사막에 바다 위에 사막이야 아니면 붉은 모래야 붉은 모래지 붉은 모래 사막이었으면 여기 왜 물이 이렇게 막 있어 그러네 우아시스도 아니고 우아시스 이거보다 좀 작지 아 그래 우아시스는 물이 있던거 같은데 응 아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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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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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가오리잖아. 살아있는 것 같아. 어디로 가고 있어? 이건 해파리. 붉은 가오리와 해파리? 응. 물이 지금 여기 바다야? 응. 바다하고 붉은 모래 해변이야? 응. 물고기. 응. 응. 이게 바다 끝인데. 그래. 그래. 왜 끝 치겠어. 왜? 자 끝. 이제 위에 산을 그릴 건데. 위에다가. 산을 그릴 거라고. 위에다가? 응. 산이야. 산이야. 산이야? 산. 여기가 높은 산. 엘레베레스트 산. 엘레베레스트 산? 여기는 다 초록색 산이야. 복 받은 산이다. 응? 복 받은 산이야. 다 초록색 산이게. 응. 복 받은 산이라고. 복 받은 산은 뭐야? 응. 기호 조건이 좋으니까 나무가 많이 살고 있어서 초록색이잖아. 산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초록색이 아니거든. 여기 봐봐. 여긴 내가 왜 남겨놓을게. 왜 남겨놨는데? 아빠 봐봐. 여기는. 응. 봐봐. 내가 봉화산 배울게. 응. 봉화산. 그렇게 조그만 산이야? 낮은 산이야? 아기 산이다. 그리고 여기는. 에베레스트. 에베레스트 산이야. 다 흘렸어? 자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고생하셨습니다. manual. 이러카치. 감사합니다.